하늘 휴! 자 오늘은 꿀잼 마마 리액션 제가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홀트럼프 핀거님의 영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뽀뽀 랩의 진국인데도 갑작스럽게 레몬데몬이 등장하는데 돈과 그리고 딱지 어? 이것도 오징어게임에 참가하나요? 아이스환트 롤드 오브 갓 오! 아 관심 없어요 랭크 무슨 말씀이에요 돈 완전 좋아 돈이 최고야 자 오징어게임에 참가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뽀뽀걸프 첫번째 무궁화게임에 찾아왔어요 까지 어? 그와중에 스카이까지? 아이 스카이 너 또 여기 왜있어 어? 아 빨리와 여기 이거 완전 쉬워 야 히히히히히히 여기서 걸프를 보내버리고 내가 뽀블를 차지하는거예요 아야뜰 아야 야 움직이지마 오 이거 살려주네 It's all right 어림없는 살려줄줄 알았냐 와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우리 성공이야 통과야 자 다음은 날고나 챌린지 어이구 무너졌네 잘 가고 오오 라사지는 성공이네 야 이거 너무 어려워 허허허 어떡하면 좋아 25초밖에 안 남았어 뭐오오오오 뭐야 새로운 공략방법이 눈물로 녹이는거 에반데 아직 성공 안됐어 4 3 오케이 교통과 했다 자 다음 야 다음은 줄다리 게임인데 이것도 뭔 조합이야 현 남친 여친 vs 전남친 여친 오오오오오 니들은 또 여기 왜 왔니 아아아아 여기서 떨어뜨린 물이 죽음이야 아 좋은 생각이 났다 자 마이크로 어그로 끌고 떨어뜨리고 잘 가고 자 다음은 깜부 게임 자 홀짝 어라 어라 내가 이겨버렸네 캐롤 잘가 자 다음은 구슬치기 기다려봐요 아니 한 개 남았어 뭐야 뭐야 아저씨 가슬로 형 이걸 준다고 뭐야 이렇게 생활해버렸어요 가슬로가 안돼 자 많은 이들의 희생 덕분에 유리다리까지 왔습니다 자 여기가 마지막이야 자 기다려봐 일단 확인 좀 해보자 자 웬 이야 우리 떨어질 뻔했어 자 여기 잘하고 있는데 안돼 뽀뽀야 이 와중에 악마모드로 변신한거로 아이고 아니 근데 이럴거면 처음부터 그냥 오케이 성공했다 상금은 우리꺼야 우리는 이제 부자야 아 예예예예예 어 야 조심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어어어어어 어디 어디가니 I swear I'm gonna kill 안돼 내 도워 야 거울바야 빨리 와 음 나 무척어 근데 괜찮아 이거 재밌잖아 근데 우리 여기 왠거야 야 저거 멋있다 저 그래펙 야 이거 내가 뭐냐 원피스 루피가 된거마냐 살이 쫙쫙 늘어나네 쇄골 어 자 이거 파란 쇄골 문을 열어주고요 어르라 하이파이브 헬로 안녕하세요 허기워기라는 인형이네 이거 뭐 살아 살아있는건 아니겠지? 에잇에잇에잇에잇 아잇 하하하하 하이파이브 괜찮아 하이파이브 해주고 자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? 도망치라고? 오! 자 드디어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하기 뭐하기 오오! 내가 살해 질 줄 알았다니까 저거 어떡해 막 타는 길이야 저기로 가자 오우 아 사람 남을 수 있을 것 같나 자 빛나까보 공장으로 넘어갔고 다시 한번 환풍으로 하고 투구하는 거 어디 있네 어엌 조금이들 여긴데 일로와 끽 야 먼저 누구부터는 차다먹어줄거야 맛있게 저거 뭐야? 이게 뭐야 이거! 자 빨리 출구 찾자! 넌 못 지나간다 넌 여기서 죽게 될 몸이야 저거 좀 봐! 내려! 좋아! 땡기! 개살았다 우리 저번 시간에 절친 허기허기에 더해서 새로운 베프 키시미시까지 그의 여친까지 완전 짱친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외롭지 않아요? 플레이어와 더불어서 키시미시 허기허기 흠 이제 세시 있게때문에 맞이해요 넌 여러분들이 오늘이 3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학교가 더 쉽게 잘한다 포기 좋다 알겠당 너의 계산을 어떻게 생각할까? 허허허 오우, 진짜 귀엽다 안녕하세요. 오늘의 계산이 무엇일까요? 왜요? 얘들아 오늘은 우리 뭐야? 뭐하면서 놀까? 아 근데 이게 오늘 우리가 조금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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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뭐 바쁘면 어쩔 수 없지 다시 혼자가 되는 건가요? 짠 오 맛있다 맛있어 아 얘들아 뭐 먹니? 어 여기 다시 왕따가 된 건가요? 자 탑 시크릿 완전 극비사항인데 뭐가 들어있길래? 오 뭐야 뭐 뭐 숨겨놓은 거야? 뭐 재밌는 거 있니? 보지마 넌 나 왜 그래 나한테 자 여기 어허 조금만의 비밀이니까 어 나 다시 혼자 된 거야? 새로운 친구가 생겼나 했더만 그때 뒤에서 지켜보겠습니다 하필 나밖에 없구만 역시 내가 너 친구 해줄게 잠깐만 기다려봐 우리 게임을 먼저 먼저 우리가 아주 재밌는 미니게임을 좀 해볼까? 파피 걔랑 또 뭐죠 이 자식 이거? 이거는 친구가 아니라 노예가 됐는데요? 너 이러면 난 친구 안 해둬라 나 잘 들을게 친구하게 해줄 제발 하하하하하 나 크라만 나의 댕댕이가 되어여 나의 댕댕이가 되어여 어허어 불쌍아 턱이 여기 오 어 댕댕이가 되었어 뭐야 이 자식 누가네 베프 괴롭히래 어? 어 어 야 너 그거 왜 입고 있어 저.. 진짜 방해할까 봐 그랬지.. 그리고 나 버린 거 아니었어 그리고? 하하.. 하하.. 뭔지 해봐 일로와봐 뭐죠? 뭐죠? I really don't want.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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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서프라이즈 파티를 준비해놓은 거였어! 오호.. We wanted to surprise you Cause you deserve it, 하.. 와 선물은.. 우리는 완전 베프 절친이라는 그림을 그려줬네요 난 그렇게도 모르고.. 어우 맘에 안들어.. 역겨워..